스노우빈 따는 거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은 스노우빈을 많이 쓰거든요. 스노우빈이 뭐냐면 우리나라 콩처럼 생긴 건데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위아래에 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따는 사람도 있고 저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잡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잡으면 두 갈래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따지고요. 썩은 건 버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도 따고 이게 더 쉽습니다. 이게 더 쉽습니다. 왜냐면 좀 존나 많이 까야 되기 때문이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스노우빈따 네 안녕